알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고난 이런 거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맞아 드려야 합니다 물론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잘 통과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고난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지금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독교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버리는 사람 또 거꾸로 기독교를 밀고 하는 사람 뭐 별어별 사람들이 다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바로 이때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던 베드로사도가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소망 지금 베드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붙들어라 그런데 그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산소망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게 되면 그 소망 때문에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 이거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바로 저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 시련이 없는 삶 우리가 다 꿈꾸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요 사람을 결국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요 한층 더 인생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시련의 한 폭풍 가운데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야생동물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던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산소망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를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산소망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산소망 그 소망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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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